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요 곱슬이에요 친순성 곱슬에다가 모발은 좀 가늘어요 그리고 경화가 돼서 한 2분의 1은 손상모에요 곱슬이면서 염색모발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손상이 심해요 경화도 돼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자님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어려운 모발을 만나면 네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으셔가지고 기존의 펌을 해서 경화되고 손상된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전철이 없습니다 전철이 없이 그냥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 넣어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분에서 지금 네이프 쪽에는 한 3분의 1이 그냥 손상모에요 염색으로 그 대신에 곱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2에다가 C2는 건강모거든요 자 C2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해요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네 이렇게 빗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카는 전철이가 없어요 피카는 전철이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하고 다시 2차 연화 들어가요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? 펌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약간 뭔가 환원제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손상이 있지만 저는 피카의 C1, pH 9.5짜리로 강컵슬 펌제에요 여기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앞전에 부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지금 새로운 신선한 환원제를 한번 이렇게 해서 부포해서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자 걷어내주시고요 자 pH 9.5짜리 C1 입니다 네 와우 어때요? 하나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나요?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도 어떻게 환원제도 듬뿍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지금 pH 9.5짜리가 들어간다면 지금 녹아야 돼요 그죠? 우리 상식적으로 네 어때요? 예 피카의 미친 연화입니다 파워 소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미쳤다 그래요 다들 예 연화를 이렇게 보냐고 근데 깊숙이 보셔야 돼요 연화는 열펌에 있어서 원자님들이 깊숙이 진하게 보셔야 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때요? 지금 녹지 않죠? 단단하게 했어요 아까 여기 손 사이에 대해서 빗질이 안 됐어요 근데 어때요? 단단하죠?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요 네 좌측 파트 자 좌측 파트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구요 자 첫 틈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는 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놔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층이 층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? 지금부터는 천천히 끝이 이렇게 이렇게 끝들이 있거든요 그 층이 나는 것을 저희가 끝듬식으로 네 2초씩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에 이 롱아이롱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피카로 하셔서 스파이럴도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샵만의 어떨까요?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샵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머만들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덕계에 덕계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구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돌돌돌 한번 할까요? 자 두 바퀴 쉽죠?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돌리셨다가요 물론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빼신 다음에 뒤로 그럼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여기를 잡고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런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빗질도 한번 곱게 해주시구요 자 이렇게 쉽게 쉽게 하자구요 원장님 자 여기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약간 그 스파이럴 하실 때는 약간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구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말기 때문에 네 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뜸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2초씩 네 2초씩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피카에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자 얘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번 네 네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잡으시구요 이렇게 뺐다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할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듬을 천천히 얘도 끝듬이고 얘도 긴 것도 끝듬이에요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듬을 맞춰 주셔야 돼요 천천히 히파이롤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덕게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 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번 17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우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 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중화 후에 어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제가 어 예쁜 사진 또 올려 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스파이럴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.